변화와 성장이 기쁨이 되는 교회 타코마 제1친례교회입니다. 유스빛 영어천연부 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학년 맞이 특별 새벽 예배가 어제 있었습니다. 새학년을 맞은 자녀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청춘 시니어대학 가을학기가 29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55세 이상이면 누구나 등록하실 수 있고 라인댄스, 기타, 합창 등의 다양한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후 로비에서 사전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당일 등록도 가능합니다. 클래스를 위한 보조교서가 필요하며 보조교사로 돕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우일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 2019년 어완아 가을학기가 9월 4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로비에 있는 신청서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어완아 교사로 섬기실 분을 모집합니다. 또한 한글학교 가을학기가 9월 6일 금요일에 개강합니다. TFBC 어완아와 한글학교를 위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한 주 보내세요.